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전신 스트레칭을 해볼 텐데요. 스트레칭은 전신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또 근육을 이완시키고 스트레스까지 이완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는데요. 우리 버금이들 스트레칭을 하면서 건강뿐만이 아니라 다이어트에도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버금이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몽베스트 콤보 차인데요. 몽베스트는 제가 평소에 즐겨 마시는 생수 브랜드예요. 이 브랜드에서 이번에 이렇게 콤보 차가 나왔는데 이 콤보 차 혹시 들어보셨어요? 콤보 차는 제가 딱 두 줄로 알려드릴게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유산균이 들어있어서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 평소 운동할 때 커피나 가당 탄산음료 많이 먹는 버금이들한테는 저는 이 몽베스트 콤보 차를 매우 추천드릴게요. 이 몽베스트 콤보 차는 카페인도 적고 무려 당이 제로예요. 제로 슈가이기 때문에 칼로리도 10에서 15칼로리밖에 안 돼요. 운동하기 전에 또는 운동하고 나서 이 몽베스트 콤보 차로 건강관리와 다이어트에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운동 전에 한 포를 타서 한번 마셔볼게요. 저는 상큼한 유자 파인 맛을 골랐어요. 몽베스트 콤보 차는 아주 제 취향을 어떻게 탁 아시고 맛이 아주 다양해요. 이렇게 이지 커팅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커팅을 할 수가 있고 물에 굉장히 잘 녹아요. 이렇게 흔들어주면 금색 물에 녹기 때문에 음영이 바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제 스트레칭을 시작해볼까요? 먼저 두 다리를 가슴으로 안아줍니다. 동작은 30초씩 진행할게요. 다리를 가볍게 안아주시고 엉덩이, 허리에 힘을 뺀 상태에서 천천히 온몸에 스트레칭을 느껴주세요. 팔을 좌우로 내려주시고 무릎을 한쪽으로 넘겨줍니다. 시선은 반대쪽을 바라봐주세요. 편하게 호흡은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쉬면서 호흡을 멈추지 않고 진행해주세요. 반대쪽으로도 다리를 한 번 넘겨볼게요. 다리를 한 번 넘겨볼게요. 두 다리를 포개서 최대한 나란히 두시고 코로 숨을 마셨다가 내쉬기를 반복해주세요. 천천히 돌아와서 한쪽 발목을 포개고 발목을 잡아줍니다. 완전히 안았다가 천천히 이 발등을 하늘로 올려주면서 스트레칭 해볼게요. 발목 앞쪽을 시원하게 천장 쪽으로 뻗어 올리는 느낌을 사용합니다. 팔로는 다리를 내려주시고 다리로는 천천히 천장을 향해 밀어내는 힘을 사용해주세요. 천천히 힘을 풀고 다리를 바꿔서 진행해볼게요. 양손으로 발목, 발바닥을 안아주시고 천천히 이 발등을 천장 쪽으로 올려줍니다. 과한 힘을 사용할 필요는 없고 시원한 느낌에 집중해주시면 돼요. 자, 곧바로 일어나서 캐덴 카우로 넘어가 볼게요. 네 발 자세에서 천천히 숨을 마시면서 천장 쪽으로 시선을 올리고 내쉬면서 몸을 둥글게 말아서 시선은 다시 배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마시면서 가슴 활짝 열어주시고 내쉬면서 몸 둥글게 다시 꼬리뼈부터 정수리까지 천천히 동작을 풀어주시고 다리는 뒤꿈치를 모아서 그리고 손은 조금 더 앞쪽으로 가서 어깨를 내려주시고 손은 바닥에서 손가락만 대고 손등을 높게 유지합니다. 시선은 내려주세요. 이 손등 면을 천장으로 계속 올리는 느낌을 사용해주세요. 손을 풀어주시고 이번에 오른쪽으로 두 손을 이동시켜서 엉덩이를 낮춰줄게요. 이동한 쪽의 반대쪽 사이드를 천천히 늘리는 느낌을 바닥을 향해서 사용해줍니다. 숨은 크게 마시고 내쉬어주세요. 내쉬어주세요. 천천히 정면으로 돌아왔다가 반대쪽으로 이번엔 이쪽을 깊숙이 바닥 쪽으로 내리면서 옆쪽 사이드 그리고 어깨 가슴까지 시원한 느낌에 집중해주세요. 마시고 5초 더 머물러 볼게요. 다시 정면으로 와서 천천히 두 다리를 넓게 풀어주시고 다운독 포지션으로 와주세요. 한쪽 무릎 구부렸다가 반대쪽 구부렸다가 반복해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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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리를 뒤로 높이 들었다가 가슴 가까이 무릎을 가져오면서 런지 포지션으로 갈게요. 뒤쪽 무릎은 내려주시고 잠시 이 상태에서 상체를 조금 더 들어 올리면서 머물러 볼게요. 양 골반을 바닥으로 눌러주세요. 이번에는 천천히 두 손을 위로 올리면서 더 깊은 스트레칭을 진행해 볼게요. 허리가 너무 과하게 꺾이지 않도록 가슴을 천장으로 끌어올려주세요. 그리고 고관절 앞쪽 시원한 느낌 계속 가져가 줄게요. 천천히 동작을 풀고 다리를 뒤로 보냈다가 반대쪽 진행해 볼게요. 가져와서 넘지 만들고 발목을 풀어서 상체를 천천히 세워줍니다. 앞쪽 부위가 굉장히 시원할 거예요. 천천히 팔을 바닥에서부터 앞쪽, 위쪽을 향해 끌어올려줍니다. 천천히 팔을 바닥에서부터 앞쪽, 위쪽을 향해 끌어올려줍니다. 천천히 팔을 풀어주시고 다리를 뒤로 보내서 앉아주세요. 천천히 팔을 풀어주시고 다리를 뒤로 보내서 앉아주세요. 앞다리를 가슴으로 안아주시고 최대한 상체를 꼿꼿하게 세워주세요. 이 때 가장 중요한 건 다리를 앉는 힘과 내 상체를 위로 꺼내는 힘. 그 상태에서 발목을 당기고 아래쪽 지지. 아래쪽 지지하는 다리를 곱게 펴는 거예요. 그 다음 한 손을 뒤로 살짝 넘기고 팔을 위로 들어서 팔꿈치를 무릎 쪽에 닿아 봅니다. 척추를 회전할 건데 허리가 뒤로 말리는 게 아니라 최대한 세워진 상태에서 상체를 틀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척추에서 회전이 일어나요. 과한 회전 범위보다는 편안하게 가능한 범위만큼만 진행해주세요. 천천히 다리를 풀어주시고 반대쪽 다리를 진행해볼게요. 다리 안으면서 상체를 곧게 세우고 발목은 당겨서 뒤꿈치로는 저기 멀리 엉덩이는 바닥으로 단단하게 정수리는 엉덩이 위에 조금 더 높이 세워지는 느낌으로 천천히 손을 뒤로 풀어주시고 팔을 들어서 칼꿈치를 무릎에 대어 봅니다. 이게 껴지지 않는 분들은 다리를 이렇게 안아주듯이 진행해주시면 돼요. 천천히 다리를 풀어주시고 무릎을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이렇게 발 날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머리를 집어넣어서 로우백의 시원한 느낌에 집중을 해주세요. 허리가 안 시원해요 하는 분들은 팔을 조금 더 뻗어서 등을 뒤로 보내봅니다. 시선을 더 배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다음은 두 다리를 펴면서 허벅지 뒤쪽 다리 후면까지 스트레칭을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힘든 분들은 방금 전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동작을 유지해주시면 돼요. 이마를 최대한 내 다리 몸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천천히 상체를 세워주시고 한쪽 다리는 접고 한쪽 다리는 옆으로 열어줄 거예요. 이 안쪽을 타겟할 거고 천천히 앞쪽으로 숙여서 잠시 머물러 볼게요. 1단계는 상체를 곧게 세운 상태 2단계는 팔꿈치가 닿을 수 있도록 손을 살짝 앞쪽으로 가서 터치 그 다음으로 가능하신 분들은 팔을 쭉 펴고 상체를 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볼게요. 이 뻗은 쪽에 반대쪽 손을 넘기면서 안쪽 허벅지와 옆구리 스트레칭 같이 가볼게요. 옆쪽 몸통을 사선으로 계속 밀어내는 느낌을 사용합니다. 천천히 풀어주시고 다리를 체인지해 볼게요. 다시 앞쪽으로 엉덩이가 바닥에 최대한 닿아 있고 가능한 범위만큼만 상체를 숙여주시면 안쪽 내정근에 충분한 자극이 느껴질 거예요. 스트레칭은 아침이나 저녁, 운동 전후 언제 하는지에 따라서 또 근육의 느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날그날 컨디션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세요. 상체를 세워주시고 반대쪽으로 멀리 이 발을 향해 손이 닿는 느낌과 옆구리가 옆구리가 옆쪽 방향으로 확장하는 느낌을 동시에 사용해 주세요. 동시에 두 다리를 열어 볼게요 우리의 목표는 90도 이상 90도 충분하고요 저는 90도가 어려워요 할 먹음이들은 엉덩이 밑에 패드를 깔고 진행하거나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가능한 범위만큼 내려와 주시고 잠시 머물러 줍니다 좋아요 호흡을 깊게 뱉어 주세요 천천히 상체를 세워주시고 두 다리를 모아서 앉아줍니다 천천히 목을 옆쪽으로 어깨 방향으로 내리고 손을 살짝 얹어주세요 옆쪽 목 근육의 스트레치 느껴주시고요 사선으로도 고개를 살짝 내려서 시선이 허벅지를 바라보면 좋아요 다시 손을 풀어주시고 반대쪽으로 진행해 볼게요 손 무게에 과하게 쓸 필요 없고 어깨가 따라 올라가지 않게 살짝 내려주세요 사선을 향해 시선을 내려주시고 사선 목 근육 스트레치를 느껴주세요 정면으로 돌아와서 다음은 한 팔을 뻗어서 가슴 쪽으로 안아주세요 시선은 반대쪽으로 몸통이 과하게 따라가지 않고 양 어깨는 정면을 바라봅니다 천천히 팔을 풀어서 뒤로 넘겨주시고 팔꿈치를 척추 방향으로 내려주세요 호흡은 계속해서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쉬어주세요 천천히 팔을 풀어주시고 반대쪽 팔을 진행해 볼게요 시선은 반대쪽 자 정면으로 돌아와서 팔을 뒤로 넘기고 잠시 traditional medium 다시 머물러 줍니다.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쉬어 주세요. 좋아요. 팔을 푼 상태에서 이번엔 척추를 한번 풀어볼게요. 천천히 앞쪽으로 깍지를 껴고 손등과 손바닥과 내 몸이 멀어지는 느낌으로 잠시 머물러 주세요. 시선은 내 몸통 쪽을 향합니다. 자, 천천히 상체를 다시 세워주시고 이번엔 팔이 뒤로 가면서 가슴 앞쪽 부분을 활짝 열어주세요. 날개뼈를 살짝 모아주는 느낌으로 진행해 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머리 위로 기지개를 켜고 팔은 옆쪽으로 다시 한번 더 위로 많이 세요. 척추를 위로 뽑아내 주세요. 한 번 더 끝! 오늘 스트레칭도 개운하셨나요? 저는 이제 스트레칭을 마치고 콤부차를 한참 더 해볼 텐데 이번에 나온 이 몽베스트 콤부차는 종류가 진짜 많아요. 무려 8가지! 간편하게는 물과 청량하게는 탄산수랑 같이 마실 수 있는데 제 원픽은 탄산수에 타먹는 이 콤부차 ABC예요. 미리 탄산수에 이 콤부차를 타놨는데 진짜 맛있어요. 청량하다. 이렇게 꾸준히 스트레칭을 하면서 또 이렇게 맛있고 내 다이어트와 건강에 도움을 주는 몽베스트 콤부차와 함께 독소 배출도 돕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얻고 우리 몸도 편안해지는 그런 버그미들의 앞으로의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